히말라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12월이 되면 여러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제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한 시점에 의미 있는 랜선 인정식을 열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목표 한 발을 달성해내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히말라야 그룹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진 가능성의 힘, 좋은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시너지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멋진 그룹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어도 우리 히말라야 가족 여러분이 전하는 뉴스킨의 가치와 기회는 랜선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오늘 서로의 비즈니스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최고의 비즈니스 기획 플랫폼, 그리고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가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조만간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두 가지 인사를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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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